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림 당하며 자란 아이 수줍음만 타게 된다. 관영 속에서 키운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 올바름 을 배우게 되고 안정 속에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두둔 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의 긍지를 느끼며 안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 온 세상의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